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낚시 가려고 나왔는데요 낚시가기에 앞서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낚시 끝나기 전이나 낚시 갈 때 낚시때 접었다 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작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세팅 해 볼게요 잠시만요 가지고 트렁크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접어야 되죠 이걸 하지만 승용차에도 안 접고 타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원피스나 투피스 때를 접지 말고 원피스 때는 접혀지지가 않죠 그냥 이런식으로 바로 보여드릴께요 보조석을 이용해서 자 이런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게 첫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혀 불편한거 전혀 없어요 자 두번째 방법은 이거는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뒤에 폴디 돼야 돼요 옵션중에 뒤에 의자 접히는 거 있죠 이게 되시는 분한테만 해당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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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